안녕하십니까 실전영어의 진수 바이블영어의 강민구입니다. 944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도 우리는 영어 문장이 길어지는 이와 복잡한 문장에 대한 간단한 해결방법을 패턴분석 및 구조분석기법을 통해서 아이자이와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when, 뭐 뭐 한때, the lord, 여우와께서, where have washed away, 씻어내버릴 때, 뭐를, the feared, 그 오물들을, 누구의, of the daughters, 그 딸들의, 누구의 딸이죠, of Zion, 이 자이온은 Jerusalem, 즉, Judah를 얘기하는 거죠. and, 그리고, she of purged, 제거, 해버릴 때, 뭐를, the blood, 그 피를, 누구의 피예요? of Jerusalem, Jerusalem의 피, 이 피라고 하는 것은 무고한 피를 얘기하는 거죠. from the mist, 그 가운데서, there of 거기에, 그러니까 Jerusalem의, by the spirit, 그 영에 의해서 어떤, of judgment, 공의의 영. and, 그리고, by the spirit of burning, 불태우는 영. and, 또한, the lord, 여우와께서, where create, 창조하실 것이다, 만드실 것이다 하는 거죠. open every dwelling place, 모든 사람 위에, 뭐를 만드느냐, create의 목적이 dwelling places이죠. 거주할 곳을, of mountain, giant, giant, giant 산에, and, 그리고 open her, assemblies, 그들의, 이 자연을 얘기하는 거죠. 이, 험이, 회중들에게, Cloud and smoke, 구름과 연기가, by day, 매일같이, and, 그리고, the shining, 빛이에요. of a flaming fire, 타오르는 언제? by night, 밤에. 이게 무슨 뜻이죠? 구름은 우리 출애급 당시 이집트 엑소더스 당시에 광야의 쪼이는 햇빛을 커버하기 위해서 클라우드가 그리고 밤의 추위를 해결하기 위해서 화열 불기둥이 타올랐죠.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죠. for 또한 upon all the glory 모든 것 위에 영광이 쇼이 어떤 있을 것이다. 아 잘못했습니다. for upon all the glory. 이걸 all the glory 자체를 전치사의 목적으로 해주세요. 모든 영광 위에 있을 것이다. 쉐어비. 뭐가? defense. 이 defense를 주어로 해서 천막이 커버가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and 그리고 대열 유도사네요. 쉐어비. 있을 것이라는 거에요. 뭐가? 타블너크. 천막이 있을 거라는 거죠. for shadow. 그늘을 만들기 위해서. in the day. 그날. 그 시간에. from the heat. 어떤 시간이냐면 햇볕이 내려 쪼이는 그 시간이죠. and 그리고 for a place. 그 곳. 어느 곳이죠? of refuge. 피난처가 되는 그 곳. 그리고 cover. 은신처. 여기서 은신처는 몰래 숨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햇볕이라든지 추위나 이런 데로부터 몸을 숨겨주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from storm. 폭풍과. and from rain. 비로부터. 피난. 시켜줄. now 이제 we are 할 것이라는 거에요. 내가 뭐를 하느냐. sing. 노래를. to my beloved. 사랑하는. 네에게. song. 이게 이제 sing의 목적어죠. 어떤 노래를. of my beloved. 내 사랑하는 네가. touching his vineyard. 그의 포도원을. 가꾸는 그런 거에 대해서. my beloved. 내 사랑하는. where beloved네요. 사랑하는 자는. have 가지고 있다는 거에요. vinyard. 포도원을. very full for here. 아주 옥토에. 요건 땅을 얘기하는 거죠. 기름진 땅에.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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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he. he. 그런데. we are beloved를 얘기하는 거죠. fenced. 울타리를. it. 그곳에. 그곳에. 쳤다는 거에요. and. 그리고. gathered out. 모두 모아서. 끄집어냈다는 거죠. 아웃이니까. 뭐를. 더 스톤스. 돌멩이들을. there are. 거기에 있는. 그. 밭에 있는. 그 돌멩이들이. 그러니까. 이걸. 그. 개간을 한 거죠. and. 그리고. planted. 심었어요. it. 포도를. 포도 나무를 심었다는 거죠. the choice of vine. 아주 뛰어난. and. 그런. 포도. and. 그리고. a. 볕. 세웠어요. a. 타월. 망대를. a. mist. 가운데. of it. 그. 포도원의. 가운데죠. and. 그리고. so. 또한. a. made. a. 만들어 놨어요. a. wine press. 그. 포도즙을 짜는. 기계를. 데어린. 그 안에. and. 그리고. he. 그가. 이렇게 이제. 잘 정비한 다음에. a. looked. looked upon. 뭐. 이런 뜻이죠. 고대했어요. 데트. 이하를. 데트. 이하가 뭐죠. it. 거기에서. should. bring forth. 산출되기를. grapes. 포도가. and. 그리고. it. 거기에서. block forth. 그런데. 아. and. 그리고가 아니네요. 이게. but. 네요. 그런데. 이. 그. 거기에서. 어. 산출됐어요. 실제로는. 어. 기대하기로는. 어. 좋은. 그래이프스를. 기대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와이어드. 그래이프스. 들. 을. 포도. 가. 나온 거죠. 복숭아로 말하면 우리나라. 우리나라는. 포도. 농사를 많이 안 짓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음.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복숭아. 가 있죠. 복숭아의. 개복숭아. 를. 그거하고 똑같은 거죠. 복숭아를 원했더니. 개복숭아가 나온 거예요. 엔. 이제. 나우. 그리고. 오. 인헤이프턴스. 거주하는 이들이여. 어부. 제루슬롬.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이들이여. 엔. 민. 어부. 주우다. 주우다의 백성들이여. 어. 젖지. 판단해보라. I. 프레이유. 내가. 당부하건대. 비. 트윅스트. 이게 비트윈이라는 뜻이죠. 미. 나와. 앤마이. 빈야드. 내 포도원. 사이를. 누가. 잘못인지를. 지금. 물어보는 거죠. 워트. 어떤. 클라우드. 구름이. have been. 할 수 있겠느냐. 돈. 이럴게. 해지겠느냐. 무얼. 더. 투마이 빈야드. 내. 포도원보다. 지금. 들 포도를. 산출한 포도원을. 얘기하는 거죠. 데트. 그것이. I. 내가. 해부나. 돈. 하지 않는. 이. 니트. 그 안에서. 그런 일을 하지 않았지 않느냐라는 거죠. 유얼폴. 그러므로. 왠. 뭐뭐 할 때. 아이디아가. 룩트. 고대했을 때. 데트. 이하를. 이트. 거기에서. 슈우트. 브링. 폴스. 산출되기를. 그레이프스. 좋은 포도가.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플로트. 폴스. 나왔다는 거예요. 이트. 거기에서. 뭐가. 와이어드. 그레이프스. 들포도. 포도가. 산출되기. 나왔다. 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얘기죠. 앤. 그리고. 나우. 이제. 고루. 가보아라. 가 살펴보라는 얘기죠. 내가. I. 여. 태어. 말할 것이다. 유. 너희에게. 워트. 이야를. I. 디오. 구조죠. 무엇을. 아휴. 외워두. 했는지. To my. 비니얼드. 내. 포도. 농장에. 내 포도. 농장에서. 좋은 포도가. 나기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를. 가보아라. 이거야. 아휴. 내가. 외워. 테이크어웨이. 없애버릴 것이다. 더. 했지. 울타리를. 대워로. 그 포도원의. 울타리를. 앤. 그리고. 어. 그러면. 여기도. 그리고가 아니고. 그러면은. 결과네요. 이 울타리를. 걷어치어버리면. 이 포도원에는. Here we eaten up. 먹히우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리고. 브레이크다운. 어. 뭐죠. 부수면. 뭐를. 워. 어. 벽을. 대워로. 그러니까. 포도원을 둘러친. 그 벽을. 부수울 것이다. 는 거죠. 요게 지금. 어디서. 병치되고 있는 거죠. 요. 아위어. 테이크어웨이. 더. 해치하고. 이게 지금. 병치되는 거죠. 브레이크다운. 워. 대워로브가. 이렇게. 해치를 없애면. 이렇게 될 것이고. 워. 를. 브레이크다운 하면. 그러면. 엔드. 이트. 그곳이. 쉐어비. 트로든다운. 짓밟히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죠. 네. 똑같은 문장이 지금. 같은 구조로 병치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엔. 또한. 아위. 내가. 워. 레이. 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트. 그것을 놓이게 한다. 그런 뜻이죠. 웨이스트. 황무하게. 이트. 그것이. 쉐어낫 비. 프룬디드. 그런가. 황무하게. 하는. 그 방법들이. 지금 나오는 거죠. 포도나무에 가지를 치지 않을 것이다. 전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노알. 또한. 디그드. 파지 않는. 구덩이를 판다는 것은 뭐죠? 걸음을 주지 않는다는 뜻이죠. 버트. 그리하여. 디얼. 얼. 그곳에는. 쉐어낫. 컴업. 어. 잘할 것이다. 뭐가. 브라이버스. 그 잡초와 앤 똥스. 가시덤불이. 그러면 아예 내가. 웨어소. 또한. 커맨드. 어. 명령할 것이다. 더. 클라우즈. 그. 구름들에게. 데트 이하를. 아이오 디오 구조죠. 뭐냐면. 데이. 그들이. 구름이에요. 레인. 내리게 하기를. 노어레인. 아무런 피도 내리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프니트. 그 포도원. 위에. 철저한 저주죠. 포도원. 포도원. 비니얼드. 포도원이죠. 어브 더 롤드. 여호와의 포도원이에요. 여호와가 누구냐면. 어브 호추.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 니. The house of Israel 이스라엘의 집인데 그리고 The mean of Judah 그 주다 백성들은 지금 여기 동사가 빠졌죠 His present plant 그의 기뻐하는 나무들인데 그리하여 He 그가 하나님이죠 Looked for 기대했다는 거예요 저지먼트 공의를 누구한테 Pleasant plant인 주다 사람들한테 그런데 비호두 보라 Opression 이 억압되는 상황을 For Righteousness 이 공의로운 자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라고 했더니만 버터 결과적으로는 비호두 보면 Cry 울부짖은 많이 있을 뿐이다 Oh 화가 있을지어다 Under them 그들에게 그들이 누구죠 이 데트가 이 댐을 가르치고 있죠 이 후죠 Join 연이어서 house to house 집과 집을 팩팩하게 연이어서 짓고 그리고 놔두세요 휘어드 자기의 땅이에요 자기의 땅과 땅을 팩팩하게 사이에 틈이 없게 언제까지 그렇게 했냐면 유도사죠 No place 틈이 없을 만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집과 땅이 온통 자기들 거라는 거예요 That 그리하여 그들이 Maybe placed 놓여지게 됐어요 얼른 홀로 놓여지게 됐어요 왜 온 땅이 자기 거니까 No place of the earth 여기서 땅이라고 땅이라고 표현할 만큼 넓은 땅인 거예요 온 땅이라고 표현할 만큼 거기에 자기 혼자 딸랑 남았어요 다른 사람들 재산을 다 갈취했다는 얘기죠 In my years 내 기회 여기 mine은 지금 아이자이야를 얘기하는 거죠 said 말씀하셨어요 The Lord 여우와 of horse 만군의 주 주께서 of truth many houses 이 진실 진실의 하나님께서 many houses 많은 집들이 Sheerby Desolated 황폐해질 것이다 이분 바로 Great 위대하고 and Fair 깔끔한 그런 사람들이 Without Inhabitant 그런 곳이 거주하는 사람이 없게 될 것이다 말끔히 청소하겠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죠 10 acres 10 acres 10 acres 땅에 오브 빈야드 포도원이 이렇게 지금 황폐해지고 사람을 다 내쫓았기 때문에 지금 농사짓고 일어날 사람이 없죠 그래서 Shared 소출하기를 One Bath 우리나라로 말하면 한말 한말의 포도원 포도를 산출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The seed 씨앗으로 뿌린 거예요 On Homel Homel 하나의 씨앗을 뿌리면 그러면 Fair Eard 소출하기를 On Epa Epa 하나를 소출할 거라는 얘기예요 이걸 우리나라식으로 얘기를 하면 한가마니에 해당되는 씨앗을 뿌리면 한 되빡 밖에는 안 나올 거라는 거예요 소출이 그러니 씨앗 에 비하자면 지금 이 말대로 그냥 그냥 직역을 해서 얘기를 하면 10분의 100분의 1 밖에 소출이 안 된다는 거죠 뿌린 씨앗의 100분의 1 숫자가 지금 중요한 건 아니죠 오 화가 있을지어 down to 10 그들에게 그들이 누구죠 이 데트가 역시 후죠 rise up 일어나는 early 아침 일찍 in the morning 그들이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냐면 일찍 일어나는 사람들이죠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구한다는 뜻이죠 뭐를 strong drink 아침 일찍 일어나서 새벽부터 독주를 마시고 dead 그리고는 continue 그 독주 마시기를 계속 하는데 on your night 해가 질 때까지 티어 언제까지 그리하여 이제 지금 이렇게 해가 질 때까지 들이 마셔서 와인 포도주가 in flame 조종을 할 수 있는 댐 그들을 마신 사람들이죠 마신 사람들을 조종할 수 있을 때까지 퍼 마신다 이거죠 and 그리하여 the harp harp 와 the viol 지금 이제 우리가 비올라로 나중에 발전된 악기죠 the tablet 탬버린 and pipe 올겐이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다 지금 들고 다닐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와인 포도주 이러한 것들 리 알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in their fish 그들의 연회 새벽부터 일어나서 개취한 연회 그러나 데이크들이 그렇게 술에 취해 있기 때문에 regard to not 쳐다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월크 그 일을 누구의 일이죠 of the world 여호와의 일을 니들 또한 consider 고민하지도 않아요 the operation 하는 일들이에요 of his hands 그들의 손으로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therefore 그러므로 my people 내 백성이 are going 가지게 된다는 거죠 이게 수동태니까 into captivity 포로로 because 왜냐하면 데이크들이 have no knowledge 전혀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their honorable men 그들의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 are famished 굶어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their multitude 그들의 대중은 gride up 말라 죽게 될 것이다 with thirst 목이 말라서 갈증에 말라 죽게 될 것이다 therefore 그러므로 her 지옥이 has enlarged 범위를 확장시킬 것이라는 거예요 her self 지옥이죠 and 그리고 opened 입을 열어서 her mouth 그녀의 지옥이죠 지옥의 입을 열어서 without measure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매 앤 그리하여 지옥 글로리 그들의 영광 지옥 멀티튜드 그들의 창대함 지옥 폼 그들의 화려한 풍광 그리고 그들 누구죠 대파로 리조이스트 기뻐하는 그들 리 이게 전체가 큰 주어죠 어디서부터죠 여기엔 대열 글로리 여기서부터네요 이 her descend 내려가게 될 것이다 into it 어디에 her 지옥으로 and 그리고 더 미인 맨 폭악한 자들이 she brought down 내려가게 될 것이다 내려감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지옥으로 and 그리고 더 마이티 맨 힘있는 자들이 she 험브드 철양하게 될 것이다 and 그리고 the eyes of the lofty 그 고귀한 자들의 눈이 she 험브드 비참해지게 될 것이다 but 그러나 the lord 여우와 of 호우치 만군의 여우와께서는 she be exerted 높임을 당할 것이다 in judgment 공의 이로 and 그리하여 하나님 어떤 하나님 that who is holy 거룩한 하나님 이게 주어져 하나님께서 she have sanctified 구별될 거라는 거예요 righteousness 공의로움 무로 than and 그때 share 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the lambs 양들이 feed 풀을 뜯게 after the all manner 자기들 좋은 대로 and 그리고 the waste places 황폐한 땅 of the fat 가진 자들이 너무나 많은 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관리가 안 됐었죠 그래서 황폐한 땅이 되어버린 거예요 황폐한 땅 원즈 fat 원즈 배에 기름이 찬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황폐한 땅들이 share 먹히게 될 것이라는 거죠 누가 strangers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또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나는 소출들을 먹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목적은 해요 이게 주어죠 strangers 가 주어예요 그러니까 그 이방인 또는 아무 관계 없는 사람들이 거기서 나는 소출들을 이 황량한 플레이스에서 나는 소출들을 먹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황량한 땅이 누구냐면 이 fat 원즈 들의 땅이죠 그래서 가옥과 가옥이 연결되고 땅과 땅이 연결되어서 다른 사람들이 아예 발도 못 붙이게 한 그 넓은 땅 그래서 관리가 되지 않은 그 땅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우리는 20개의 벌칙을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문장이 길어지느냐 복잡한 문장에 대한 간단한 해결 방법을 패트문석 구조분석결과를 통해서 아이자이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자이아가 10편에서 잠깐 나오긴 했었지만 종말론적인 얘기가 지금 아이자이아에서 처음 나오는 거죠 플레이 프로그램 땡큐 Cambio 아이자 13 15